이번 동영상은 실행방법과 실습환경 마지막 동영상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보여드릴 때 여러분한테는 메모장 텍스트 에디트를 쓰라고 해놓고 저는 얄밉게 좀 다른 툴을 써왔습니다. 자, 이거는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이 도구이고요. 이러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도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게 해주는 에디터라고 불리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자, 그 도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도구를 보통 에디터라고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서브라임 텍스트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마치 백화사전, 백화사전이 아니라 백화점처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를 통합 개발 도구, 네,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로먼트 인바이로먼트라고 해서 IDE라고 부릅니다. IDE 네, 그래서 이 IDE는 보통 규모가 크고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이고 여러분이 코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들을 보통 IDE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도구를 쓸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요. 무조건 기능이 많은 도구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기능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이 그 기능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기능이 많은 것에 비례해서 비쌀 수도 있고 또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규모 또 적당한 사용성을 갖춘 도구를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도구는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에디터고 최근에 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에디터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유료라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 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구입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안 뜨고 구입을 안 하면 뭐 다음 한 시간 뒤에 한 번 더 뜨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도구고 일단은 가볍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확장 기능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에디터입니다. 자 이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에디터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에디터를 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일단 이거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서브라임 텍스트에 대한 수업을 지금 할 거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서브라임 텍스트 수업까지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생활코딩에 있는 수업 중에 자 위에 있는 이걸 클릭하면 전체 수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개발 도구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서브라임 텍스트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서브라임 텍스트에 대한 이 수업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적당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선택하셔서 설치하는 법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기능들을 적당히 보시고 예 안 보아도 됩니다. 여기 있는 기능 보다가 여러분들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뭐 일단은 설치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수업을 마치면 조금 아쉽죠. 3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뭐 약간의 잔소리를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떠한 도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도구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뭐 포크레인, 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멀리서 봐도 삽과 포크레인 중에 무엇이 더 효용이 좋은가 무엇의 효용이 더 큰가는 분명합니다. 포크레인의 효용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크레인이 더 좋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발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도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도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신경을 써서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계속 나쁜 도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포크레인과 삽과의 어떤 생산성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생산성의 차이를 이 개발도구들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여러분이 어떤 개발도구를 잘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지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개발도구의 힘을 빌어서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개발도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자라고 한다면 좋은 도구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좋은 도구는 이러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삽이 있고 포크레인이 있을 때 삽은 여러분이 1분만 배우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은 한 달 또는 면허 같은 걸 해야 되면 두 달, 세 달 이렇게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생산성이 좋은 도구들은 그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한 그 도구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함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구를 접했을 때 그 도구를 접하는 어떤 그 도구를 익히는 마음은 그 도구의 효용이 좋을수록 여러분들이 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고 그 도구를 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기만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쉽게 지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도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좀 늘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도구 선택하는 거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도구 사용하셔서 재밌게 개발하시길 바랍니다.